네, 김민희 씨, 전영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영민 씨의 쉰 곡을 찾아서 노래도 한번 좀 들어봐야죠.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이 노래는 해수로 3년째 되는 노래예요. 2년을 좀 쉬고 나온 노래인데 2017년에 이제 녹음을 해놨죠. 요조숙녀라는 노래입니다. 요조숙녀. 왜 그렇게 빤히 보세요? 아니요, 요조숙녀라는 타이틀.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좋습니다. 안 어울린다고 해서 혼날까봐. 당황했어요, 지금. 전곡을 찔려서. 야빴다. 내가 무슨 말 했습니까, 내가? 결혼하셨죠? 안 했으면 내가 알 뻔했어. 그게 최악의 벌이었어요, 아세요? 요조숙녀. 어디 그러고 쳐다봐요? 아니, 어떤 곡인지 궁금해요. 말 그대로 정말 그냥 제목에서 요조숙녀라고 되게 좀 귀염귀염해 보이지 않아요? 귀염귀염하죠. 네, 좀 남자 앞에서도 그렇고 숙녀, 여성스러운 노래로. 그리고 이거 행사에 우리 영미 씨가 부를 때 이렇게 플레이어 스커트에 블라우스를 입어요. 정말 잘 어울려요. 머리도 하나로 묶고 다른 또 영미 씨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전영미 씨가 사실 세상 여자 같으시거든요. 여자 여자 하시잖아요. 그럼, 더해 더해. 그런데 이영혜 씨 성대모사 할 땐 더 여자 같다?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확인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정말 예쁘게 나올 때는 여성스럽게 요조숙녀로 나오는데 성대모사를 시키면 아줌마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따 요조숙녀랑 맞지 않아. 세연 씨, 얼굴 표정이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선배님이 지금 성대모사 비싼 거 하고 있는데. 보고 있어요, 열심히. 보지마. 지켜줄게. 보지마. 네가 지금 그렇게 쳐다보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비고사. 어디 저 선배가 나와서 이러고 열심히 하고 주면 옆에서. 어찌 웃음이라도 웃지? 전원주 씨요, 전원주 씨. 심지어 쳐다보고 오셨어요. 전원주 씨요. 나 원주야, 원주. 천원주. 이거구나. 이거 하고 요조숙녀 부를 거예요? 너무 안 맞잖아. 이 형에만 하나니까 그냥 흥에 겨워가지고. 이게 안 돼. 조절이 안 돼. 그 후로 끊으라니까. 조절이 안 돼. 김세아 씨가 사실은 저는 옆에서 성대모사 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 뭐 해요? 저는 정말 구호모쇼 하면서 없는 성대모사 쥐어짜서 하는 사람이라서. 진짜 노력파. 정말 대단해. 비슷하지도 않아요. 노력하면 조금 나와요. 하나만 해주세요. 원주야, 원주. 천원주야. 어머. 어머, 똑같아. 어머, 똑같아. 다른 맛인데. 우리 저, 미니 씨 해봐요, 미니 씨. 나야, 원주. 제가 맨날 영민 씨 집에 이러고 전화해요. 내가 더 똑같다고 웃겨요. 나야, 원주. 원주가 좀 어려졌는데. 이형혜 씨 성대모사도 하는데. 너무 똑같으시니까. 안녕하세요. 사수 같은 여자 아니고 그냥 소 같은 여자. 이형혜예요. 이거를 길게 하면 호흡곤란이 와요. 이런 호흡이 갔네요. 호흡곤란이 와요. 맞아요. 이게 호흡곤란이 와요. 전원주 씨 성대모사도 계속 팍 웃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갈비뼈, 5번 뼈가 골절이 되고 났을 때. 이걸 못 웃겠더라고요. 못해요, 못해. 아, 아파. 그래서 못 웃겠더라고요. 이거는 팍 터뜨려줘야 되거든요. 진짜 온몸으로 방송하시는구나. 대화됩니다, 사실은. 제가 또 전영미 씨 하시는 거 보고 또 503동 통장님도 제가 했던 거거든요. 어떤 거요? 503동. 원래 아십니까? 전영미 씨 걸 보고 전 연습했어요, 사실은. 어떻게 해요? 미리 원조 한번 먼저. 원조, 원조. 영미. 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503호 통장을, 통장님을 제가 내보냅니다. 우리 그러면 세안 씨.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라디오 닷컴에 오셔가지고 우리 김민희 씨가 또 노래를 이렇게 또 저렇게 또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갈기, 갈기 이렇게 또 하다 보면은 언젠가 또 이렇게 대박도 김민희 씨 앨범은 대박이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 너무 길다, 배아야. 배아야 너무 길어. 아니, 톤이 비슷해요. 비슷하죠? 비슷한데요. 아니, 이거를 최양락 선배님 앞에서 했다가 하나도 안 똑같다고. 그분은 조금 어떤 수준이 많이 높았던 것 같아요, 비준이. 회사만 똑같이 하면 그게 다가 아니오, 그게. 생각났습니까? 저보고 너는 왜 그 음반까진 내고 그러냐, 너는. 너무 너무 재밌어. 찾아갔다. 기운 다 빠졌다. 아, 재밌다.